자 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. 수능수학 장윤진입니다. 여러분 이제 수능이 진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.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해요. 마지막 인사말을 뭘로 할까 하다가 아살라모 알라이쿰 2022 이렇게 붙여봤는데요.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. 아살라모 알라이쿰 2000년대 초반 학생들에게 한때 그 어릴 때 좀 유행했던 말이기도 하더라고요. 그런데 선생님한테는 좀 뜻깊은 그런 어떤 표현이기도 한데요. 2003년이었을 거예요. 2003년에 그때 이제 아마 본민과의 선생님 대학교 후배가 이렇게 중동 지역의 자원활동 이런 자원봉사 같은 거 다 있었는데 때마침 이라크에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진짜 그 친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가족 친지는 물론이거니와 이제 친구들 동료들 선후배들이 엄청 걱정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. 그때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엄청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피해를 받고 실종되고 막 안 보이고 막 진짜 그러면 서로 평안하십니까? 뭐 이런 안부를 묻는 그런 어떤 유행이 조금 있었어요.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막 활발하게 활발하게 이렇게 활성화되는 시기는 아니었는데 서로 이제 진짜 잘 있는 거냐 잘 살아있는 거냐. 그때 아살라모 알라이쿰이라고 당시에 이제 그게 아마 중동 그쪽의 언어일 거예요. 아마 알아보겠죠. 그런데 다행히 그 후배는 잘 살아있었고 잘 돌아와서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. 그때 선생님이 뭘 했었냐면 고3 학생들을 처음 처음 수능 시험장에 보낸 해이기도 해요. 이제 강의를 막 막 시작해가지고 고3을 야 열심히 해! 이러면서 우리 할 수 있어! 그때 진짜 부지런하게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이 가르쳤던 기억이 나는데 그 해 11월에 수능 치료 보내고 그때 이 인사를 이런 멘트로 편지를 선편지를 써주면서 인사했던 기억이 납니다. 이게 시간이 딱 20년이 지났네요. 여러분 올해가 했수록 20년이 맞죠. 2003년부터 올해가 꽉 차면 그래서 올해 그 생각이 났길래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사를 권해봤습니다. 이게 그 아랍어로 중동말로 평안하십니까?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이라는 기원이 좀 담겨있는 인사말이라고 합니다. 올 한 해 진짜 수고 많이 하셨고요. 여러분.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수고 많이 했어요. 이게 입시 단과를 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마찬가지일 텐데 여러분과 함께 호흡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삽니다. 하지만 그게 또 보람도 있고요. 올해도 역시나 스케줄대로 강의를 다 소화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수능 시험장으로 보내는 일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. 언제나 그렇듯이 이제 가서 자신의 실력만큼 치고 오면 잘 치게 돼 있어요. 왜냐하면 실력만큼 치지 못하게 조금씩 조금씩 누수가 생기게끔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. 이를테면 시험이 다가왔는데 이제 학습의 밀도가 좀 떨어져서 어쨌든 공부한 정도의 어떤 정도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한두 개 실수가 더 많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아니면 막판에 학습의 방향을 조금 복습을 좀 많이 하면 좋은데 너무 또 새로운 문제를 많이 풀다가 좀 산만해졌다든가 아니면 아니면 진짜 진짜 이제 마지막에 바들바들 떨면서 자기 점수를 까먹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런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. 결국 가만 보면 수능을 진짜 잘 치고 돌아오는 친구들은 여기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했듯이 마음에 좀 평화가 있는 상태 고요한 상태를 만든 사람인 것 같아요. 그러면 본인 실력도 공부한 만큼 점수 따오면 진짜 잘 치게 돼 있거든. 그렇게 마음의 평화를 좀 가진 사람들이 잘 친 것 같아요. 마음의 평화를 가지는 방법은 여럿이 있을 수 있는데 종교를 가진 친구들은 종교의 의지를 좀 할 수도 있죠. 아니면 참선을 해 본 사람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. 평범한 우리 같은 범인은 많이 이렇게 긴장되고 아니면 좀 뭔가 잘하고 싶은데 집중력은 좀 떨어지는 이런 시기에 뭔가 좀 내려놓는. 그래 나 오늘 올해 진짜 열심히 했는데 올해뿐만 아니라 뭐 재작년에 열심히 쭉 했을 수도 있죠. 옛날에 이제 1만 시간의 법칙이란 이런 되게 유명하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이론인데요. 1만 시간을 우리 수험생활과 비교해 보면 이런 거예요. 하루에 한 8시간 9시간씩 꽉 찬 10년, 꽉 찬 3년. 고등학교 1학년, 2학년, 3학년을 진짜 열심히 공부하면서 보내면 원하는 대학 다 갈 수 있다. 이게 딱 1만 시간 정도가 되더라고요. 근데 그 기간이 꼭 1만 시간이 아니더라도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했다면 뭐 몇 천 시간을 공부했겠죠. 그것이 결국 우리의 수능 점수를 보장해 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가장 든든한 우리의 자산입니다. 그걸 잃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려면 그래 나 이만큼 했어. 이만큼 했으니 그만큼 점수를 가져올래. 그 외에 과한 욕심이나 이런 건 가지지 않을래. 그래 이 정도 했으면 나는 최선을 다했으라고 스스로 격려를 좀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의 평화를 분명히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선생님이 이 인사를 수능 치러 가는 친구들에게 이 인사를 한 지 딱 거의 20년 됐잖아요 여러분. 20년 기간 내내 항상 그래왔던 것 같아요. 좀 담담하게 그래 조금은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조금은 자신감을 내 쪽으로 내가 한 만큼 점수를 따와야지 라고 마음 묻는 친구들이 활짝 웃으면서 수능장을 나와서 전화도 하고 그렇게 좋은 소식을 전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여러분 부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노력의 결과물들을 잘 소중히 소중히 잘 고의 가지고 가서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너무 많이 떨지 말고요. 수능장에서 그대로 펼치고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 진짜로 고생하셨고 수능 끝나자마자 여러분 좀 푹 쉬시면서 이제 아듀 2021을 하고 내년엔 활기찬 대학생 1학년 프레시맨의 그 기운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끝까지 끝까지 잘 하시는 겁니다. 여러분 화이팅! 끝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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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